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지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피드 개념 완성에 대한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이밍에서 알 수 있듯이 스피드 개념 완성은 좀 빠르게 개념을 완성시키는 강의입니다. 기존의 개념 완성 들으신 학생분들이 빠르게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 혹은 내가 N수생인데 이제 다시 한번 재도전을 시작할 건데 문제풀이에 앞서서 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기존 개념 강의는 너무 양이 많아서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총 30강 분량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빠르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기존의 제가 개념 완성에서 갖고 있는 철학은 전부 다 녹여낼 거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다만 이제 설명할 때 예시나 조금 많은 양의 설명들은 조금 간결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재가 필기노트와 개념 완성서가 있는데 기초 완성은 보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개념서와 필기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념서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유형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역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유형은 이렇게, 이 유형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 정리를 해드릴 거고 각 단어마다 주요 키워드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OX와 빈칸으로 O개념 같은 것들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모든 문항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수록해서 스피드 개념 완성 들으시는 분들은 빨리 내가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강의 없이 그냥 바로 설명 보고 문제 풀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기노트랑 올해는 완전히 싱크를 맞춰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를 하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제가 띄워놓고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기하는 시간 줄여서 좀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개념이라는 것은 게임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규칙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본 게임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PST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PST라는 강의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툴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런 툴들을 개념 완성에서도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PST 강좌와 개념 완성 강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편, 중급편, 상급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본편과 중급편을 개념, 스피드 개념 완성과 같이 꼭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념 완성이 끝났을 때 기출문제 풀이를 한 번 쭉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상급편, PST 상급편을 수강하시면 문제 풀이에 대한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소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쭉 푸시면서 또 N제 쭉 푸시면서 문제 풀이 더 보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PST 상급편, 제가 말씀드린 최종 PST 상급편인데 자작문제로 구성돼 있고 3월달, 3월 중순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 완성과 더불어서 PST 기본편, 중급편을 잘 공부를 해주시고 또 3월달에 PST 상급편 나왔을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것으로 스피드 개념 완성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 마칠 건데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 개념 완성 강좌인데 굉장히 빠르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속도의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 안내 마치고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